국민의힘은 선거용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하려는 하나의 전략이냐 꼼수냐 뭐 이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또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서령 변호사님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이게 진짜 신의 한 수를 찾은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가 이게 네 가지 조합이 있어요. 네 가지 조합. 첫째는 국익을 위해서 한 게 표도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국익에는 반하는데 표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국익도 반하고 표도 안 되는 경우. 네 가지 조합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 분할해가지고 재미 좀 봤다 했잖아. 이게 바로 국익에는 반하는데 표가 되는 경우에요. 표는 좀 얻어서 재미 좀 봤다고 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재미 좀 봤다고. 그런데 국익에는 반하죠. 수도가 분할돼 있으니. 그런데 이번 거는요. 정말 국익에도 저는 도움이 되고 표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찾아야 돼요. 왜 그럼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세계적인 추세는 메가시티입니다. 뉴욕, LA, 동경 다 보세요. 이제는 이게 하나의 메가시티를 가야만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나라에도 도움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표에도 도움될 거예요. 왜? 김포시에 서울시 편입되면, 서울특별시 편입되면 집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로 보면 이게 표도 도움된다. 그러니까 둘 다 도움되는 거죠. 여기서 걱정하는 분이 지방소멸, 균형발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 이거 지방소멸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야기고. 이거 수도권 자체하고 지방하고 대립되는 거예요. 수도권 내에서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조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균형발전이나 지방소멸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러면 돼요. 우리 배정호 부연장은 어떻게 보세요? 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메가시티로 간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국토균형발전, 지역소멸하고 전혀 상관없다는데 상관이 있는 거죠. 다 빨아들이면 지역소멸이 더 되는 거고 수도권 집중이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논리가 좀 억지 같고 신의 한 수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포퓰리즘의 신의 한 수 같아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단 김포가 방아쇠 역할을 해서 김포 주변에 구리, 광명, 하남. 이게 한 126만 명이 되고요. 그 주변에 또 남양주, 고향, 부천, 의정부, 과천까지 하면 직간접 영향권에 드는 수도권 인구가 5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권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도권이 전체가 121석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지금 17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신의 한 수인데 포퓰리즘적 신의 한 수다. 표심에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일단 시기와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총선을 겨냥한 그런 포퓰리즘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 그다음에 중요한 건 또 절차입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건 총선 겨냥해서 군사 작전하듯이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나중에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방향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이거는 상당히 좀 잘못된 방향이다. 왜냐하면 1973년 이래로 서울이 확장한 게 없거든요. 50년 동안. 그 이유는 서울 집중이 너무나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신중하게 민주적 절차를 좀 거쳐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영 국회 대변인 당내에서는 이견은 없어요? 걱정하는 목소리는 없어요?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번 김포 편입 자체가 저희 당이 이때까지 기조를 확 뒤엎은 상상력이 돋보이는 그런 정책이라는 평가가 좀... 상상력이 돋보이는? 인기 초반부터 꾸준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주목을 많이 못 받으셨어요. 여러 가지 청년 정책 또 민생 정책을 계속해 냈지만 당내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기자분들이 잘 안 쓰세요. 그거를 또. 안 쓰죠. 저도 그걸 되게 많이 느꼈는데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는 정책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고 아니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 출생이고 서울에서 계속 살았지만 메가시티라고 가장 전형적인 4개 도시가 있습니다. 런던, 뉴욕, 파리, 도쿄 이 4개를 모두가 인정하는 글로벌 메가시티로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저희 서울이 이 바로 밑에 명목 GDP 순위로는 6위입니다. 세계에서. 그런데 인구가 지금 세계 25위권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직 인구나 여러 가지 지형 변경이나 이런 거를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에요. 세계 6위의 GDP를 가지고 있는 서울이 김포 하나 못 품습니까? 충분히 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상상력에서 출발해서 저희 당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이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김포 시민들의 지금 화답하고 있는 모습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윤성 기자님. 짧게. 지금 신의 한 수. 상상력이 돋보이는 정책이다. 뭐 이 엄청난 칭찬을 했거든요. 슬로건을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코미디죠. 아니 지금 뭐 좋아 빠르게 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포 아 오케이 받고 그다음에 원하는데 광명 좋아 받아 고야 오케이 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대한민국을 서울민국으로 바꾸자. 다 서울 하죠 뭐. 어제 제가 만난 토론자 중에 한 분이 문경까지도 그냥 가자. 문경도 서울로. 문경도 그냥 서울로 해버리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되게 우스워졌어요. 희화화됐고. 그런데 사실은 행정개혁 개편에 관련된 문제는 이게 사실은 50년 100년 내다보고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어떤 방향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거냐. 사실 여기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인구 문제 있죠. 교육 문제 있죠. 교통 문제 있죠. 특히 김포와 관련해서는 쓰레기 문제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당장 상암동에 있는 마포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하나 더 지어야 꽉 차가지고 하나 더 지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로 갈 거냐. 결국 김포로 갈 수밖에 없다. 서울로 확장해서 김포에 보내자. 그런데 김포 사람들은 그거 왜 우리가 받냐. 결국 저 강화도와 가까운 김포 쪽으로 배치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런 걸 받아야 되냐라는 반론도 있는 거예요. 김포가 좀 길어요. 그러니까 고촌이나 이런 서울하고 가까운 데는 아파트가 모르고 이러니까 좋지만 뒤로 갈수록 여기는 다 농사짓구 읍면 단위인데 여기 우리 서울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동네가 찢어져요. 양평도 강상면이냐 양서면이냐 가지고 동네 사람들 싸웠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김포 하나 못 품냐라고 했는데 김포 품고 나머지는 다 버리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도 가능해지는 것이고 큰 틀에서 다 메가시티가 트렌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국 같은 상해 북경 얘기하는데 거기 인구 14억이 넘는 나라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특히 지역 소멸 격정되는 과정에서 대통령 공약이었잖아요. 지역 균형 발전. 그럼 이건 어디로 가는 건지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냥 선거 앞두고 일단 수도권 위기론이 많이 나오니까 수도권을 일단 판을 한번 흔들어본다. 이런 차원에서는 국민의힘이 성공한 전략인 것 같은데 실제로 따져보면 사실은 이거 갈수록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불리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부자되세요 이 캠페인 하나로 선거했거든요. 다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정도는 갖게 되지 않을까. 우리 동네도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지만 부자 됐습니까? 부자 만들어줬어요? 내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다 경험하고 채득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선거용 구호에 불과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저는 철퇴를 맞지 않을까 싶고 제가 좀 더 취재를 해봤더니 김동현 부지사가 아니 김동현 지사가 경기북도 이거 내놓으니까 홍초로 전 의원이 야 이거 그러면 우리가 경기북도로 가는 게 낫겠냐? 차라리 우리는 인천 강화 이렇게 가까운데 이런 걸 할 거면 차라리 서울로 가자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댓글 읽어드리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댓글에 나왔어요. 김동현이 김포를 방관한 겁니다. 북도도도 아니고 남도도 아니고 섬으로 만들어버리니까요. 뭐 그런 의견이 있고요. 포퓰리즘의 끝판왕이다. 이런 의견. 또 쓰레기 매립지 확보하려고 저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갈라치기 이런 의견도 있고 갈라치기 선거용 국민을 뭘로 보고 이런 의견도 있고요. 민주당이 배 아프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